사람을 만납니다. 그분의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스픽스 인터뷰 휴먼 시간인데요. 오늘은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광이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희 일정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요즘에도 틀면 항상 민생경제 얘기할 때 나오시고 예를 들면 정부 비판 관련된 메시지도 많이 발신하시고 하시는데 일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예전에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고 또 박근혜 최순식 국정농단 군면에서 촛불 시민집회 대변을 했었는데요. 그때 훨씬 일정도 많고 방송에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연대이시죠. 네. 그때는 민생문제로도 많이 나가고 경제시로도 많이 나가고 정부 비판으로도 많이 나갔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방송은 좀 덜 나오니까 일정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셨어요? 다만 참여연대를 그만두고 제가 최근에 만든 민생경제연구소를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이제 그 민생경제이슈, 특히 사회경제 약자들이나 상담이 필요한 분들, 억울한 일을 겪은 분들, 경제적 고통수는 분들의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많을 때는 몇십 건씩 상담도 해드리고 상담 전화가 거의 공용 전화 수준으로 많이 오다 들었습니다. 제가 스피스TV에서 저번에 고정 출연했을 때도 번호 몇 번 알려드리고 국민들이 많이 보신다는 매블쇼나 TBS 라디오에서도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전화가 엄청 오고 처음에는 방송 보는 분들한테 전화 왔거든요. 요즘에는 방송을 들은 분이 알려주셨다라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약자들이나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 있을 때 그런 심정을 올리고 또는 누군가 상담을 받고 적절한 조류받는 시스템이 아직도 매우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 많이 오는데 그래도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었으니 저희가 그런 일이라도 해야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일정에 쫓기기는 하는데요. 수첩에 열심히 적어가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화번호 공개를 하신 걸 보면서 또 그걸 하고 나서 연락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방송을 보시거나 그 전화번호가 나온 걸 보고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 스피스티비를 보고도 연락 주신 분도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블쇼나 TBS 라디오는 상대적으로 유명한 방송이니까 하루에 막 백몇 통도 오기도 했었고요. 제가 다 전화를 못하고 못 받았을 거예요. 그분들의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정말 보람찼던 것은 최근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때문에 억울한 탈락자들이 많았고 몰라서 탈락하고 실수로 탈락한 분도 많았거든요.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려가지고 600만 원을 받게 됐다. 700만 원을 받게 됐다. 고맙다고 유튜브 방송이나 방송국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어떤 존재의 이유에 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번호 공개하면 혹시 안진걸 소장님 나는 싫어하고 혹시 요즘엔 별 다 있잖아요. 그런 문자도 몇 통 왔는데 아마 이제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거나 감시하는 활동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자도 왔었어요. 그런데 설령 제가 그런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가 방송에서 번호를 공개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을 같이 혼냅시다. 연락을 주세요. 가 아니라 억울한 분들 답답한 분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겠다는 거니까 그런 목적으로 공개가 되니까 아마 그 저를 비판하는 분들께서도 그래 저 사람이 저것은 잘하는 일이니 괴롭히지 말자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문자가 강간 욕이 나오는데 걱정했던 분들은 많이는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민들을 기본적으로 믿고요. 누군가가 가끔 저에 대해서 저의 주장이나 활동에 대해서 불편하셔서 문자 주시는 것도 제가 그것마저도 귀담아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호위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실제 안진걸 소장님의 역할을 우리의 세금을 받고 해야 되는 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안 소장님이 이렇게 하면서 땀을 뻘뻘 신다는 거는 저는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안진걸 소장이라는 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셔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로 많이 또 기억이 되시잖아요. 참여연대는 얼마가 계셨었죠? 99년 1월 99년 1월 초부터 일을 해가지고 2018년 19년 하셨네요. 4월까지 있었으니까요. 거의 뭐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가까이 일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민 관련 민생 관련 간사로 시작하셨다가 출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 20년도 대부분은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그다음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6대 가계부담 절감 캠페인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큰 집회가 열리면 그때 이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또는 대학 신청부터 집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집회 지원하는 거로 좀 나가서 언론 상대 대변인 같은 또는 언론지원팀 역할 이렇게 하다 보면 20년이 금방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럼 18년에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되신 거니까 네. 참여연대 때랑 지금이랑 그러면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참여연대는 상금 간사만 50여 명에다가 회원이 굉장히 큰 회원이 15,000명 안팎 그리고 내노라는 실력을 가지신 지식인들이나 임원분들이 수백 명 교수, 변호사분들이 대거 참여 가문도 주시고 조언도 주시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든든하죠. 그런 분들이랑 근데 그게 민생경제연구소는 저희 상근하는 사람 두 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도와주는 임원분들 뭐 한 30명 아주 소규모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부담 안 드리려고 제가 후원해온 제도도 안 안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저희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후원해 줍시오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보면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참여행된 규모가 커가지고 뭔가 논의하고 그럴 때 회의도 많이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민생님 규모가 작으니까 바로 게릴라 게릴라처럼 기동력이 좋습니다. 바로바로 뛰어들고 또 여러 이해관계인 참연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주장이 엇갈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정을 못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바뀐 정부로 국한을 생각하면 임선영 정부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저희가 소수니까 바로바로 결정을 해서 지적도 하고 반응도 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상담 같은 경우도 근데 참연대에서는 왜 참연대가 지금 상담할 준비를 안 했는데 번호를 공개하지 말아라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희는 제가 여기 혼자니까 또 둘이니까 막 공개를 해주시는 거죠. 막 공개해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작지만 강한 민생경제연구소를 하시는데 근데 다음 질문은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는 대표적인 시민사회운동가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고 심지어 아까 얘기하셨던 참연대 시절에 2017년 촛불집회 하실 때는 거의 제 기억에도 그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몇 인 이거나 또 NGO 활동가 중에 또 주목받는 몇 인 하면 으뜸은 아무튼 안진걸 소장님 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으뜸이지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사실 지금은 좀 더 조용하고 미약한 존재인데 당일 2016-17년대 시사저널이라는 매체가 대한민국의 영향력 조사를 막 하잖아요. 그중에 뭐 영향력 있는 NGO 스태프 1등도 막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막 우쭈래지는 그런 경험도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그때마다 이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많은 참여인데 또 동료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다 총애해 주시면서 벌어진 일인데 그걸 내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저는 첫째도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사단체 또는 정치하는 사람까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국민들을 무조건 좋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국민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시민운동이나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지금 생각하실 때 나는 국민들이나 사회견 약자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 형식적이다. 그러면 정치등 운동이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면 자기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면서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기부를 하거나 참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치등 운동은 책임이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좋은 선생님 만들겠다고 뛰어든 거잖아요. 그럼 국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국민들을 위하겠다고 하면 국민 이야기를 귀담아드려야 되지만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본인이 예를 들면 국민은 사랑은 하지만 국민 이야기가 듣기 싫어. 나는 힘들어. 그러면 정치등 운동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좋은 데 많이 기여하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한국 사회 특히 정치의 문제가 저 사람 가만히 보면 별로 국민들 사랑도 안 하는 것 같고 국민 이야기는 마음도 없어 보이는데 심지어 국민이 군림하는 것 같은데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쁜 정치가 되고 국민들도 불행해지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은 빨리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따끔한 소리까지 해주셨습니다. 많은 시민사회 운동가로서 느끼는 바를 지금 저희 시간에 많이 피력을 해주실 텐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힘드세요? 저는 많은 방송 관계자와 더불어서 저희 스픽스 오실 때도 보면 항상 표정은 밝으시고 그런데 일단 첫째로 너무 바쁘시고 항상 서울 어딘가에 신축 규모를 할 정도로 나타나셨다가 아니 저번에는 마포에 있었는데 저번에 이번에 또 소초동에 가 있고 이렇게 하면 활동 방향이 너무 넓으시잖아요. 너무 힘드시겠다. 안 힘드세요? 아주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잠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정이 많으니까 헐레벌떡 달려갈 때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나도 그냥 유럽 여행이나 다녔으면 좋겠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 모르겠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이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나도 저기 꼭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EBS껄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빨리 그럼 안진골 소장님을 섭외를 해주세요. EBS는 뭐하고 있습니까? 저 섭외해 주시면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방송 때문에 하던데 그런데 이제 보면 한국 사회가 지난 100년간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든든하거든요. 고맙고. 그런데 속살로 들어가 보면 지금 정말 세계에서 주목받는 민주주의 국가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촛불심의 혁명을 이룩한 국가 세계 7의 8권의 경제력이 되어 있거든요. 서로 들어가면 자살률이 출생률 꼴찌 그리고 양극화 민생구 불평등이 선진국 중에서도 극심한 변에 속하는 이런 걸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다수의 사회경의 약자들이나 신빈곤층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갑을 문제라든지 또는 가진자들 행포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도 날마다 터져나오잖아요. 그분들의 그분들의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좀 쉬어야지 놀러가야지 하다가도 연락이 오잖아요. 또 날마다 그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소식을. 그러면 제가 좀 바쁘더라도 예를 들면 가자. 달려가자. 함께하자.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참여인대에서 20년 민생경에서 5년 이렇게 지났는데요. 피곤하지만 보람도 많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면 나부터서 동참하자. 이렇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할 건지는 저도 가끔은 자신이 없습니다.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나 힘듦을 극복해내는 어떤 소장님만의 힘 이랄까 동기는 어쨌든 시민사회운동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소명 그게 가장 첫째라가지고 항상 뭔가 에너지가 팍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개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아까 손실보증금 억울하게 탈락한 분들을 상담에 대해서 많이 구제해도 되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돈 한 푼 안 받아도 너무 기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참여인대 했을 때는 제가 제안한 정책이 채택이 돼가지고 온 국민이 혜택을 보는 정책이 몇 개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건 세계적인 정책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모두 좋아하는 농민들까지 좋아하는 그다음에 반값 등록금 투쟁을 해가지고 지금 국가장학금 제도가 2011년도로 생겨가지고요. 지금 대학생들은 최대 500만 안팎의 국가장학금을 받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많이 받는데 그전에는 그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고 부모 학생 간에 부모하고 자식 간에 싸움 나고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런 국가장학금 제도도 생기고 이동통신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청취자님께서 발신자 표시 서비스라고 처음에 도입될 때 2천 원 냈었거든요. 제가 캠페인에서 영혼이 됐어요. 무료와 이럴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명절 고속도로 가보면 거북이 도로인데 통영료 받잖아요. 평상시 받는 걸 이해가 됐네. 명절 때는 고속도로가 아니잖아요. 최저속도로가 되는데 통영료 받으면 안 된다. 캠페인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명절 고속통영료가 면제됐어요. 이런 변화가 생기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보람으로 사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돈 찾을 때 예전에는 돈을 찾으면서 수수료가 얼마라고 통보가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가 엄청 아깝거든요. 1,200원, 1,300원 우리 국민기장에서 지금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로 했어요. 수수료를 먼저 알려줘라.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금 수수료를 내고 찾을 것인지 아니면 어 뭐야 수수료가 1,200원이나 되네 이 1,200원 버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면 내일 일괄 시간에 다시 와서 찾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최소화해서 예를 들면 친구한테 추기금을 5만 원을 빌려서 10만 원을 빌려서 내고 그냥 송금해주면 수수료가 안 들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A팀 갔더니 1,200원 예전에 그냥 냈던 거예요. 지금은 모든 A팀에게 수수료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해줍니다. 작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변화잖아요. 이런 거 제도 변경될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게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냐라는 질문은 굳이 할 필요 없이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모든 국민 한 분 한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작은 도움을 소장님한테 늘 받고 있었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 번 상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바꾼 제도들 도입된 정책들 또는 없애진 어떤 모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 저를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데 통행료를 강제로 징수한 이슈가 나옵니다. 우영우 변호사 편마다 나오잖아요. 쟁점으로 나오죠. 네, 쟁점으로 나오죠. 그 소송도 언론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럼 우영우에 소개된 사찰 문화재 관람료 분쟁은 어떻게 됐나 누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거기에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지지산 천은사가 보이지도 않는 길로 지나가다가 통행료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로 내고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부당이득이라는 판례를 처음으로 남겼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안진걸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나오더라고요. 2000년도에. 그럴 때는 또 약간 살포시 웃음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시는 분들이 안 소장님께 꼭 한 번 박수 한 번 속마음으로도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 우리 우영우 변호사님이 저희들한테 연락 한 번 주셔야 되는데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만나 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 저희 스픽스 인터뷰 휴먼에서는 출연자분들이 그 직업을 가지게 된 어떤 배경도 저희가 들여다보고 실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기도 하는데 원래 시민사회운동가 시민운동가가 꿈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셨을 것 같고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통령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권력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연하게 휴머니즘에 대한 동경은 있었던 것 같아요 휴머니즘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너무 가난한 부모님도 가난했지만 인근에 가난한 어르신들을 많이 봤어요 가난한 친구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짠한 마음 있잖아요 동정 말고 동정이나 시애 같은 마음 말고 어떤 연민 좀 짠한 마음이 같이 아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휴머니즘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당시에 이렇게 직업을 쓰라고 하면 사회정의를 싫어하는 기자 그다음에 휴머니즘에 함께하는 인권변호사 또 사회복지 예전에 사회복지 사회사업가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회사업가 그런데 저도 막 중국의 꿈이 뭐냐 그러면 어쩔 때는 기자라고도 쓰고 어쩔 때는 인권변호사라고도 쓰고 어쩔 때는 사회사업가라고도 썼던 것 같아요 권력이나 정치나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고 욕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분들이 또는 우리 인류가 어떤 빈곤 질병 독재 이런 걸로부터 좀 자유롭게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에 대한 관심은 어렸을 때부터 동네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가난은 제가 좀 이해하겠는데 방금 독재라는 표현을 잠깐 쓰셔가지고 독재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저건 진짜 안되겠다라고 느꼈던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 보네요 제가 80년 5.18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시민군들을 봤습니다 우연히 그래서 전두환은 물러가라 을라을라 이 을라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전부 다 밥을 갖다주고 사이다를 갖다주는 걸 봤어요 아 의로운 분들이구나 전두환이 나쁜 대통령이구나 그때 그 기억이 있으시구나 아렴푸탄 2학년 때 그러다가 잊어먹었죠 그런데 중학생 때 유호랑쟁을 봤습니다 또 그 시골에서까지 유호랑쟁을 기념하는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재정권이 나쁘고 광주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 같더라 다 쉬쉬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어른들이 그때는 정말 요즘 뭐 영화 헌트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5.18 같은 사건도 그런데 유호랑쟁이 벌어지니까 또 중학생 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역시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구나 나쁜 사람을 몰아내는구나 이런 느낌이 약간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 때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시절인데 시내에서 대학생 선배님들이 집회하는 것도 보고 지나가다 우연히 체류탄이 터지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 와 국민들한테 이렇게 매우고 힘든 체류탄을 뿌리는 세력은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또 어렴풋한 생각 그냥 그때만 해도 무슨 집회에 참여해야겠다 대면했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다만 이제 우연한 계기로 접하게 되는 건데 사람이라는 게 생각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교조 참교육을 외친다면 유마루로 전국 교직원 노동자업 선생님들이 막 끌려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건 진짜 이상하다 교사 참교육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 참교육 너무 좋은 말인데 우리 입시 때문에 솔직히 힘든데 선생님들을 막 잡아가지 이런 어렵다는 생각으로 독재정권이 나쁘구나 우리 국민을 죽였으니까 학살을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대학생 선배들을 막 잡아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렴풋이 소문결에 누가 죽었다더라 고문당해서 죽었다더라 이런 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무섭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답도 안 해주고 관심 가지 마라 그러고 큰일한다고 그러고 어른들한테 시엘이 있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거 비참한 거 그다음에 막 아픈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의료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봐서 죽거나 병이 깊어지는 거 어른들한테 그런 거 몇 번 봤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 5.18 중학교 때 요랑쟁 고등학교 때 전교조 그다음에 체루탄 이런 걸 겪으면서 그럼 대학 시절에 가서도 그게 고스란히 담겨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식으로 제가 대학 9.1학번인데 그때 전국의 대학생 9.1학번 대학생들은요 명지대에서 강경대라는 학생이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를 하다가 또 등록구 민화 집회를 하다가 당시에 독재정권의 앞잡이었던 그래서 지금 경찰분들이 경찰 장악 반대하는 캠페인 하는 게 저는 너무나 얘기해야 되는 게 그때는 막 시의 정권이 강제 진압을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과잉 진압을 명령을 합니다 제대로 쉽게 말해서 때려잡아라는 식으로 명령을 하니까 경찰관 분들이 백골단이라는 무서운 분들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 1학년짜리 대학생을 백골단 5명이 실제 이건 팩트니까 거짓말 안 왔어요 쇠파이프 경찰이 쇠파이프로 학생을 때려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9.1학번 대학생들은 1학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생 되면 대모하지 마라는 부모님의 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선배들이 피해 다녔거든요 대모 안 왔는데 그 사건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같은 1학년이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 경찰이 오히려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니까 80년 5.18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국민을 지켜서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익힌 다음에 우리 국민들을 학살했지 그 분노까지 생각나면서 안 되겠다 하고 학생회나 학생운동에 관심이 거기서 이제 학생운동이 시작이 되신 거고 그랬네요 91학번이시면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87년 주로 표현하지만 91년이면 좀 낫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미 대학교 1학년이 안진걸 소장님께서도 여전히 아직 대한민국에 인권이라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네요 87년도에 우리 국민들의 승리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전두환에 비해서는 유화적인 통치를 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지만 전두환이나 노태우 둘 다 쿠데타 세력이었고 군사반란 세력이었고 강제에서 학살한 넘버원 넘버투였잖아요 그래서 독재정권의 폭압은 여전히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는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 이른바 전대협 전대협이 학생운동을 지도했던 시절이고 3학년 때는 전대협이 한 총련으로 바뀌던 시절인데요 그때 한편은 또 반독재운동이 여전히 거세게 전개됐지만 또 서태지호 아이들이라는 어마어마한 문화혁명 그리고 노래방 이런 게 대학가 앞에 들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또 문화적인 변화까지 동시에 이렇던 그 시절을 이제 제가 겪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전두환 시대 노태우 때처럼 투쟁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었잖아요 민간 정부가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디지대 정부로 정권교체가 되었고 그래서 옛날 전두환 노태우 때 반독재운동을 하던 정신은 유지하되 이제 좀 새로운 시대나 환경에 맞게 진보적 시민운동 진보적 시민단체라서 사회복지나 또는 시민권리찾기 또 사회의 약자들을 옹호하는 캠페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사이에 IMF가 터졌잖아요 97년도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보니까 IMF가 터져가지고 와 정말 그때 당해서 생각하면요 대학가도 싸랑했고요 특히 서울역 용산역일 때 노숙자들이 수백 수천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남학이잖아요 갑자기 집에서 집이 막 풍기 박산나니까 본인 집을 스스로 나오신 분 집이 없어져가지고 집에 못 돌아간 분들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건 사회가 아니다 지옥이다 자살하는 분 대량 실직 집안 파산 야반도주 그 다음에 어쩔 수 있으면 집에 못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가장들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 게 없지 않으니까 많은 종교시대로 와서 무료급식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노숙 체험 가면서 그렇긴 하지만 IMF 때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이제 반독제 운동했던 정신을 유지하되 시민단체나 복지단체에 들어가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함께하겠다 해서 99년 1월 달에 IMF의 참상을 보고 사회복지나 시민골착기를 해야 된다 해서 참여인 대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이제 뭐 제가 한 템포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 소장님의 삶을 다 쭉 듣고 나니까 안진걸은 첫째 공감이다 그리고 안진걸은 인권이다 이런 표현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안 소장님이 최근까지 최근까지라 아니라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 수첩으로 기억되는 분이고 신발로 기억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발로 직접 뛰시고 늘 메모하시고 하기 때문에 안진걸 소장님의 수첩이 굉장히 유명해요 메모하는 걸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수첩이 아주 참여인대 시절에 수첩이 새까매가지고 그 수첩을 후배 동료들이 찍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쓰시잖아요 언론에 한 번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안진걸은 또 다른 표현이 성실함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지금부터는 소장님께서 제가 소장님을 좀 걱정하는 부분 국민들 중에 안 소장님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 MB 시절 박근혜 시절 생각을 해보면 정권에 반대하는 쪽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셨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 시절이 저는 박근혜 정권보다는 MB 시절이 훨씬 더 좀 더 뭐랄까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반정부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인간적인 두려움은 첫째로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장님이 실제 고발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고소를 당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 안 진골에게 없는가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이명박 정권 초기에 광호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묻지마 수입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은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아예 풀어서 연령과 상관없이 또 특정 연물질까지 다 수입하겠다고 발표해서 큰 국민적 저항이 있었잖아요 물론 꼭 광호병 위험 미국산 쇠고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 한반도 대훈화 이런 정책도 폐기를 요구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야간 집회가 허가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낮에 밤에야지 그러면 민주주의는 밤에 저녁에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낮에 집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한가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집회를 시민들로 하다가 야간 집회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니까 제가 덜컥 구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한 두 달 가까이 살려놨는데요 그때도 보람이 있습니다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은 위헌이다라고 제가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건이 안진걸 VS 국가사건입니다 안진걸 대국가사건 헌재에서 공개별로는 됐었고요 그 다음에 헌재가 야간 집회를 허가제로 지금 운영하는 현행 집시법은 위헌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게 진짜 보람이 지켜네요 많은 국민들이 저녁에 집회를 자유롭게 당시에 이른바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야간 집회를 허용한 밤마다 폭도들이 서울시내 전국 곳곳을 폭도들이 점령할 거라고 했는데 한 번도 폭도들이 밤에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밤에 오히려 촛불을 두고 나오면요 마음이 경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은 진짜 좋은 일이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어떤 권리가 늘어나면 그 권리에 맞는 어떤 책임이나 또는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신다라고 저는 야간 집회가 전격적으로 허용된 남부터 지금까지 야간 집회로 인한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 위험 판결이 2009년도에 났습니다 그걸로 지금 십몇 년 지났잖아요 그 생각이 하나 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임현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참여연대에서 또 대규모 시민 연대기구에서 투쟁하고 활동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어쩔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막 피곤하고 그러면 귀찮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잠자야 되는데 집회하러 가야 되고 기자회견하러 가야 되고 주말에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 가운데 가 있는데 저만 집회가 있고 막 그러면 속상하기도 하고 막 별별 성에 다 들었죠 근데 해야 될 일이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됐고요 고소고발은 아무튼 즐길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두환 노태주 군사득정권을 거쳤잖아요 그때는 정말 국민을 학살하고 일상적으로 고문하고 막 이한년이었어 박종철이었어 강경대였어 이런 분들이 막 죽고 그랬을 때니까 그 두려움이 이미 겪었으니까 덜 무서웠던 것 같아요 피곤하고 귀찮지만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자고 버텼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에도 이제 뭐 이건희 회장 재벌대기업들의 불법행위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의 불법행위 많이 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일면 나경원 전우원 뭐 굉장히 입시비로 문제가 되니까 제가 이제 고발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근데 저는 천성적으로 고소고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제 개인 사건으로는 또 개인적인 삶으로는 단 한 건의 민영사 소송이 희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많은 분들이 당하고 싶지 않지만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 경우는 또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제가 엄청 그런 거 조심하고 또 싫어하다 보니까 전혀 안 당했는데 참여연대 활동이나 민생경정구소 활동 때문에 남의 비판을 이렇게 크게 이제 하고 고소고발까지 했는데 마음으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남을 고소고발한다는 건 하지만 이제 유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국민이 알 수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고발한 상대는 딱 두 부리밖에 없습니다 두 부리 하나는 재벌대기업에서 온갖 불법과 전행과 가치를 일삼았던 오너 일가 또는 오너의 수족 역할을 했던 사람 노동 탄압, 노조 파괴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막 협박하고 욕하고 남양엽 사건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럴 때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국민들로부터 세금도 받고 권력도 위임받아서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줘야 돼 주요 권력자, 주요 정치인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불법행위를 일삼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는데 국민들이 그 비슷한 조그만 잘못에도 구속되고 원벌받는데 본인들은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그게 뭐 박근혜든 이명박이었던 나경훈이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고발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민생경전구소 하면서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누군가를 고소고발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인간적으로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진짜 우리는 그만하자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다 요즘 고소고발은 안 보이대요 그러시더라도 실제 최근에는 거의 고소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고도 또 새로 생긴 시민단체들이 고소나 고발하는 민영사 대응 법률적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연구에 올인하자 그리고 국민들이 답답해서 이제 윤선영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잖아요 답답한 일도 많고 문제점이 많고 그런 문제 집회하시는데 또 국민들께 집회시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도와드리자 그냥 집회시는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집회 신고하고 행진 안내하고 또 사회도 보고 연사 섭외하고 기자들한테 연락도 하는 건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걱정되는 부분을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듣고 보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축도 되는데 그 이야기 잠깐 드려볼게요 실제로 그래서 그 활동하는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구속도 됐잖아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당시 여당 대표팀 김무성 의원한테 참인대 사무초 전할 때 김무성 의원한테 고소를 당했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최측근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나경원 전 의원한테도 고소당하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하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민사소송 2억 나경원 전 의원으로부터 민사소송 1억 그래서 지금도 다 경찰이 수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죠 이충이 돼요 실제로 네네네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권력자들이 막 힘없는 국민들 사실 저희들은 다 서민 중산층이잖아요 부자도 아니고 2억 1억 소송 들어오면요 예를 들면 변호사분들을 선임에서 비용도 내야 되잖아요 민변이나 참여인대 변호사님 도와주신다들은 어떻게 공짜로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100만원 임해만 해도 드려야 되니까 이제 비용 부담도 되고 폐소하면 어떻게 하지 막 걱정도 돼요 그래서 이충이 많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꼭 해야 될 고소고발이었고 비판이었으니까 흔들림 없이는 하지만 다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경제공부서가 그동안 많이 대응했는데 법률적 대응을 이제 그것까지 앞으로 저희가 계속 더 많이 하고 싶지는 않다 더러 다른 단체들이 또 잘하니까 민생경제공부서는 오히려 고소고발보다는 잘하는 기업이나 잘하는 정치 있으면 칭찬해주기 캠페인도 좀 해주고 싶고 우리가 비판만 너무 많이 하잖아요 시민단체들이 방식을 좀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한 접근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고소고발이라는 것도 아주 시간이나 열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건을 연구하고 고소장을 쓰고 고발장을 쓰고 접수를 하고 출석하고 고발을 조사하고 제가 아마 근래 우리 한국현대사 인물 중에 고소고발도 많이 하고 고소고발도 많이 당한 거의 1, 2등일 거예요 네 진짜요 네 그건 또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는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 당하지도 않겠지만 이런 생각도 하기는 너무 많이 했거든요 참여연대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혹시 고소고발 현장에 제가 안 보이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에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표현해 주셨지만 법적 대응 이런 게 진짜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일인데 하시는 고소고발 건들이 당하시는 거 말고 하시는 것들이 다 안진걸 소장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국가를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 주셨고 아까 이제 시민사회 운동의 방향은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갈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께서도 이렇게 좀 변화한 흐름을 타려고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최근에 긍정적으로 제가 한국경제에 기여한 사례가 있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참여했을 때는 기업 비판을 주로 하잖아요 대기업이나 재벌을 비판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재벌하고 뭔가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켜서 협력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 맨 비판하고 고발하면서 협력하는 게 어색하잖아요 인생경제연구소라는 곳에 와서 제가 이제 참여인 데는 아니니까 완전히 다른 조직이거든요 저희가 대기업들 소통을 하면서 대기업들이 잘못하는 건 고철하고 문제제기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는 제안을 맺겠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 기업에, 모 대기업에 농민들 위하는 일 좀 하자 유명한 식품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각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빵도 만들어 보고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보고 음료도 만들어 보고 아이스크림도 해보자 그분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한양파빵 나주배 음료 많이 팔려요 그 기업도 농민들과 농촌을 지원해줘서 좋고 자기들도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매출이 늘어나서 좋고 나주나 모 안에 있는 농민분들은 양파나 배가 더 많이 팔려서 좋고 우리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도 너무 맛있는 양파나 너무 맛있고 몸에 좋은 양파나 배를 도시에서 편하게 아주 맛있는 빵이나 음료로 아이스크림도 먹어서 좋고 그러니까 일석삼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전에 참연대 시절에는 맨 비판만 하고 고발하다 보니까 못했던 건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그리고 또 대기업들에게 대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중소기업에 맡겨도 되는 일이 많거든요 저는 대기업을 만나기만 이야기합니다 아니 본질적으로 대기업이 하는 일 말고 예를 들면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또 일부 하청이라든지 그런 걸 왜 대기업이 다 하십니까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나누십시오 왜 오노 가족들에게 그 일감을 주십니까 주변에 수없이 많은 협력업체에게 일감을 나누 이런 캠페인 했더니 그게 또 몇 군데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해야 될 일 중소상공인들의 몫까지 다 모노빨처럼 침범해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는 중소기업에게 또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협력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경제 근육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고 했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방향까지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스펙스 인터뷰 휴먼에는 공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사회 운동의 방향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공식 질문인데요 안진걸의 10년 후의 모습 어떨까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저희가 안 소장님 거 홍보해드릴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진걸의 10년은 어떨까요 10년 후의 모습 그러면 아직은 6학년이 아니실 거예요 네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한 동안이죠 제가 근데 10년 전 20년 후 30년 후 돌아갔을 때 제가 10년 후에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상상 못했고요 처음에 학생활동이나 학생활동 열심히 할 때는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지금 분들한테 한 10년만 하고 고시공부해서 내 원래 꿈이었던 보태튠신이신이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참회연대 들어갔을 때도 부모님이 걱정하니까 10년만 하겠다 5년 정도 하고 5년만 하겠다 B기업에 가서 돈 좀 온없이 벌어서 부모님 정말 그 돈 평생 가난하셨는데 용돈 좀 제대로 드려볼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참회연대 20년 그리고 참회연대 그만둘 때도 식구들이나 부모님한테 이제 그만뒀으니까 진짜 돈 좀 한번 벌어오려면 되는데 국민들이 민생경제가 너무 어려우시니까 민생경제 연구소 만들어서 3년만 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5년이 됐는데 그럼 10년 뒤 예측이 어렵습니까? 10년 뒤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정치든 사회운동이든 또는 기업을 하던 우리가 진짜 한국 자본주의는 지금보다 더 품이 있고 정말 상생하고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경제 사회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사는 공동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과 세계 7, 8, 6권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경제민주화하고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을 함께 꿈꾼다면요 극빈층이나 빈곤층 또는 반지하에서 참사하는 건 그다음에 최근에도 세모녀 비극들 이거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부가 역할을 하고 지자체가 역할을 하고 기업이 사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도 더 많은 소득을 누리면서도 일부는 또 기부해가지고 동네 복지나 동네 휴머니즘 공동체를 만들어놨는데 충분히 가능하대요 저는 이게 무슨 온대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우리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게 답답해서 아마 10년 후에도 저는 제가 만든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모범국가 모범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10년 뒤에도 같은 모습일 거란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비슷한 일은 분명히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생경제공구소에 있을지 얼마 전까지 제가 상지대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강의를 하고 있을지 또 다른 비영리기구나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이 있을지 저는 전혀 가늠은 안 돼요 하지만 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거다 분명한 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안진골 소장께서 책을 내셨습니다 책 얘기를 좀 가볍게 짧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책 쓰셨어요? 네 되돌아보고 쓰다라고 대학생 때 학생의 활동 학생운동 했던 거 일부하고 20년간 참여연대 그리고 희망지작소 같은 데 대규모 시민연대기구 대규모 촛불집회 실무했던 것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면 한 20, 30년 됐잖아요 당시에 대해서 책은 2019년도인가요? 책을 하나 냈고 한 5천 권 정도 팔렸다는 것 같더라고요 되돌아보고 쓰다 지금도 팔리고는 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죠 사실 출판기념회를 했으면 더 많이 팔렸을 거라는 거예요 출판기념회 하면 많이 팔리지만 정치한다는 오해받을까 봐 또 괜히 다른 분들한테 출판기념한다고 초청장 보내면 그러잖아요 출판기념회 박영식 앵커께서도 초청 받으면 다 부담을 느끼잖아요 이게 결혼식이랑 비슷해가지고요 책값만 내는 게 아니라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오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출판기념회는요 그러니까 책은 한 권 받지만 봉투를 한 10만 원 정도 낸다든지 이러시는구나 그런 부담도 지나서 안 해버렸거든요 출판사가 가난한 출판사인데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출판기념회 쓰면 기본적으로 몇 천 권은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도 출판사와는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쓰게 되면 꼭 정치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출판기념회 해야겠다 저도 사실 저도 뿌린 돈이 엄청 많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한번 수금도 해야지 이런 세속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되돌아보고 쓰다라는 책인데 19년에 나온 18년이죠 18년에 출간이 된 거고 혹시나 이제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 말고도 그 안에는 더 많은 얘기가 담겨 아주 재밌는 이야기 나름대로 시민운동이 했던 성과들 아까 제가 몇 가지 사례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6시 반 전에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도 하면 20% 요금이 할인되거든요 그게 대중교통 조조할인제인데 영화만 조조할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도 저희들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6시 반 전에 출근하는 분들은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 노동자 아니면 일찍 감치 공부하러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피곤해요 그분들한테 우리 사회가 20% 요금 할인 정도에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그 제도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물가 때문에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이 제도를 제가 많이 알려드린 이유가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잖아요 6시 반이 너무 일러요 그래서 저희는 7시 전에 타면 20% 할인해주자 이런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충분히 우리 안 소장님의 말씀도 들어봤고 쓰셨던 책, 되돌아보고 쓰다를 마지막으로 홍보해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우리 안 소장님의 활동도 저희 스픽스가 더불어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안진걸 인생경제연구소장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픽스TV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단디시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픽스 인터뷰 휴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분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인터뷰를 저희가 매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좋은 분과 함께 휴먼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